아르테미스의 마음을 훔쳐간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?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우린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. 혹시 사냥 좋아하세요? 어머 어머 어떡해. 그런데 네가 아르테미스냐? 네가 내 남자 뺏어갔냐? 너무 슬퍼요 진짜.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오늘 얘기 제일 슬픈 것 같아요. 마음이.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어떤 남자가 이렇게 눈빛이 에메랄드 빛이에요. 어머 어머. 입술이 앵두. 사냥의 여신한테 혹시 사냥 좋아하세요? 어머 어머 어떡해.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우린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. 처음엔 이만했거든요. 이게 이렇게 되네.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마음이. 그런데 그때. 네가 아르테미스냐? 네가 내 남자 뺏어갔냐? 삼자 내면. 극복 이거 아니야. 이승 проект입니다. 정상은 오늘監 Ghost in the Line. carne